이 도둑놈들 시리즈는 지난해 6월 달에 선을 보인 것이고 1권이 총론 2권 3권이 대통령선거 4권이 2020년 4.15 총선 5권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많이 이렇게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부정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병호 tv 에서 이제 한 두 달 전부터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한 것이 세계사에 대한 한국인이 쓰는 아주 보기 드문 그런 통사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이 부분도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시사 문제를 딱 다루고 나면 이제 거의 1시간 정도가 딱 끝나네요. 6시 정도 돼 가지고 선거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반 정방 정도 다루고 다음에 이제 좋은 세상이 오게 되면 이제 선거 문제를 현장에 줄이고 더 시사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대만 선거 교훈 대만 선거 교훈은 참 어제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여기에 이제 그분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 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마는 이제 오늘은 소리가 좀 들릴 수 있을 겁니다. 현장에 찍은 것이. 대만 선거 교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가 공병호 tv의 게시판에 올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공유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정보다 이렇게 합니다. 일단 대만 선거의 개표 과정을 보게 되면 선거가 대단히 여러분들 들 간단하다는 겁니다 선거 가 그러니까 간단한 선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선거 사기를 치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원래 간단한 것이고 따라서 투표 과정도 간단해야 되고 개표 과정도 무진장 간단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선거 사기를 치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거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은 또 돈을 낭비하는 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대만 선거를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대만 선거는 사전투표가 없습니다. 사전투표가 없기 때문에 제외국민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인 거소 손상투표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은 투표장에 나와서 표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없기 때문에 부정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여러분들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가 끝나면 바로 그 장소에서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바로 여러분들 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대만 선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이고 대만의 개표는 철저한 분권 합니다. 전국의 대만은 1만 7천 개의 투표소 가 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국은 1만 4천 개 정도의 여러분들 투표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진행이 되는 거죠 .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 단위면 투표지가 한 천매에서 한 2, 3천매 될 겁니다. 그게 검시에 끝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더하기 자금만 하면 되는 겁니다. 더하기도 전화로 보내고 여러분 그 다음 팩스로 보내게 되면 물적인 증거가 남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해서 입력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집계 조작이 전혀 염려가 없는 겁니다. 철도철매하게 되면 대만 선거는 이렇게 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지 않아도 수기하고 팩스밀리를 사용할 겁니다. 전화 사용하고 팩스밀리로. 그러면 아주 정확하죠.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는 우물정자를 즉 바른정자를 써서 기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4시간 만에 집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대만 인구에 비해서 우리가 한 2배 정도가 되니까 우리는 한 6시간 이나 8시간 정도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난리를 치고 있죠. 투표지 불기를 도입하게 수백 억을 쓰고 대형 전산망을 구축하고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거짓말을 해왔는지 얼마나 여러분들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된 겁니다. 4시간 만에 결과가 나왔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개표요원 한 분이 투표지를 높이 들고 외치고 또 다른 사람이 복창하고 그다음에 칠판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정자로 수기로 기록해 나가죠. 그럼 수기로 하면 바른정자를 하게 되면 5표이기 때문에 2개면 10표, 3개면 15표, 4개면 20표 다 않습니까? 집계 과정에서 일체의 전산장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집계의 조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거소 손상투표, 국외투표 같은 것이 일체 없는 겁니다. 간단한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고 이것을 통해 전산 프로그램의 득표수를 조작하고 인쇄도장으로 가짜 투표지를 제조 투입하는 대한민국, 대만의 진짜 수개표 현장을 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들의 눈물 나는 강경을 보라. 대한 선관위 조작국 사람들아. 아래는 방금 마친 대만 총통선거의 수개표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상을 재편집했습니다. 선거는 본래 단순한 활동입니다. 대만인들은 이렇게 간단한 일을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산 장비, 컴퓨터가 선거에 도입되면 검증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득표수 조작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답니다. 여러분 어제 보셨다시피 대만 선거는 철두철미하게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전산 장비를 개표 과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헌 판결 내린 것 그대로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평범한 유권자들이 육안으로 선거 과정 전부를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평범한 유권자들이 선거 과정 전부를 육안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검증을 불가능하여는 한 것이 전산 장비이기 때문에 전산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 내린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전산 프로그램 가동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그리고 인쇄도장에 의한 위조투표지 투입 조작이 바로 우리 공직선거의 현실입니다. 9번의 득표수 조작이 일어났고 이제 4월 10일 10번째 조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올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제 방송이 여러분들 방송에 소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나갔던 내용에다가 또 그동안 입수한 그런 대만의 투표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소리가 잘 들리면 반드시 밑에 채팅창에다가 소리가 잘 들린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안 들리군요. 뭐 이거를 소리가 저 누나들 소리는 안 들리네요. 안 들리를 어떻게 하죠? 안 들리는데 어제 안 들려가지고 제가 너무나 유감스러워가지고 이걸 다시 혹시 컴퓨터 아시는 분들은 이게 들려야 되는데 그런데 안 들리면 할 수 없는데 잘 들린다는데요. 안 들려줘요. 그래서 안 들리는 중앙에서 아니기 때문에 안浮이 생각이 안 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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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소리가 들렸으면 훨씬 더 현장감이 있었을 건데 제가 이제 모은 대만 개표 과정은 특징은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에 발 은정자를 가지고 기록해 나가고 이렇게 이분들이 크게 옆에 사람들이 모아준 표를 받아 가지고 여기 분이 하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죠 이. 그리고 뒤에서 보고 있는 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들고 그리고 한 사람이 복장하고 그러니까 뭐 부정성과 끼어들 염려가 없고 개표하시는 분들 에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많으시고 대부분 자원봉사자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데리고 개표 과정에 오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민주주의 훈련 도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자체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만 민주주의가 한국 민주주의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권이 등장했던 2013년 2월 달에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한국 사회 분위기가 그렇듯이 선거 사기가 급속하게 여러분들 퍼져 가지고 암세포처럼 퍼져 가지고 지금은 공직선거는 물론이고 당대표 대선 후보 선출까지 다 이런 조작을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이 돼버린 거죠 . 그러니까 혹시 방송을 조금 더 생생하게 보실 분들은 공병호 tv를 방문해 보시면 어제 제가 계속해서 만들어서 내보낸 그런 영상을 보시기에는 육성을 들으시게 되면 훨씬 더 현장감 있지 않겠느냐. 이게 단위 투표소 단위에서 여러분들 개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학교인 겁니다. 이게 교실. 그러니까 수천 표니까 금시에 여러분들 개표가 끝나는 겁니다. 개표를 집계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우리가 계산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하는 것 똑같기 때문에 4시간 만에 전국선거가 다 대통령 선거 하고 입법위원 선거가 다 동시에 다 마치는 겁니다. 이게 다 학교들이에요.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분들이 다 와서 이렇게 되게 책상이 있고 여기에서는 다 시민들이 와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주를 어린 아이를 데려와서 직접 보도록 하는 부모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바른 정 자를 이렇게 다 쓰는 겁니다. 누구든지 알기 쉽게 투표자들이나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유관으로 선거를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 조갑제의 중요한 주장이 뭡니까 공적기관의 신뢰성을 여러분들 의심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정신나간 이야기인 거죠. 대한민국 공적기관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관들은 선거 사기를 다 덮고 경찰들은 다 뭡니까 파주월 사건들을 다 덮고 검찰들은 다 뭡니까 대가리 땅에 쳐 닫고 있고 대통령은 다 입 쳐 닫고 있는데 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의 신뢰성이 그걸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게 인상적입니까 이게 이분들이 다 이렇게 들고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것이고 시민들이 다 이렇게 동네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들고 외치지 않습니까 대부분 젊은 분들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돼가는 것이고 이 사실을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나 일천하기 때문에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이 할아버지 오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의감이 그렇게 박약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청으로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참 나라가 너무나 건강한 나라인 겁니다. 이번에 독일 언론인이나 미국의 nbc 언론인을 통해서 트위트에서 수십만 회 이상 정도 조회가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인상 깊게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유감스럽게도 육성이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제가 했는데 이게 또 오늘 발발이 됐네요. 데스크탑 오디오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 들릴 것 같았는데 데스크탑 오디오가 여러분들이 보시죠. 이게 안 움직이네요. 다음에 또 고치하죠. 이게 뭐 아주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 소쿠리 파문이 방문했을 때 이만희 의원 조은희 의원 등을 비롯해서 5인에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선관위를 여러분 방문했을 때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뒤에다 대고 선관위 직원들이 죄 날려버려 이거지 않습니까 이 기사가 여러 군데에 여러분들이 됐죠. 이 죄를 날려버리라고 하는 그 힘은 공병호 tv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 날려버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작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돌려 가지고 100표를 150표를 만들 수 있고 200표를 250표로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만일에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라 그런 요구가 있으면 바로 인쇄 도장 투표관리관 인쇄 도장을 사용해 가지고 인쇄 소위 윤정기를 돌려 가지고 요즘에는 윤정기 안 돌려도 되겠죠 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 날려버리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소위 국민의힘의 공정선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지금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도 선관위 함께 이렇게 찍히면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이 사람들도 몸을 사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으니까 2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김용빈 사무총장이 주도가 돼서 위조투표지 제조에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인쇄 도장을 그만두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방안을 준비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했는데 가져올지 저는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중요한 작업이 4.15 총선에서 일어난 조작은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든 선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득표수를 전산으로 조작을 해온 겁니다. 표를 만들어 온 거죠. 그 작업을 여러분들 그것을 한 30여 년 정도 프로그램을 해오신 제야 전문가 외에 제야에 계신 h님이 이 프로그램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4.15 총선 개표 데이터 분석 시스템 이 개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보면 읍면동까지 조작한 것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4.15 총선은 253개의 지역구 선거구가 있고 3.485개의 읍면동이 있었고 거기에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활용한 투표관리관 도장이 3.508개고 3.485개의 읍면동 산하에 1만 4,330개의 투표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대만이 1만 8천 개의 투표수가 있습니다. 1만 8천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개표가 끝나는 것이 4시간이 걸린 겁니다. 1만 4,330개 투표소에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투표함에 들어있는 몇 천 표를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앙에 다 취합을 해 가지고 발표한 것이 4시간이 걸린 겁니다. 돈은 자원봉사자리 거의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한민국이 지금 부패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을 갖고 놀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이 제주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는 선거구가 3개가 있습니다. 제주는 더불당의 여러분들 영향력이 큰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하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일만 증감을 시키는 겁니다. 4.15 총선은 사전투표일을 본격적으로 뻥튀기 하지 않고 표를 도독질해가 이동시키는 사전투표 득표소를 증감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 제주의 사전투표 득표일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을 더불당하고 미래통합당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참 이렇게 아름답죠. 이런 아름다움을 기계적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기계적 아름다움이다. 이걸 기계적 아름다움이다 부른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제주갑 제주을 서기표 이 세 개의 선거구가 있고 차익값이 0에서 5 제주는 많이는 조작 안 했네요. 0에서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제주갑을 보게 되면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표를 훔쳐 가지고 그대로 더불 민주당한테 전산적으로 옮겨준 겁니다.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비슷한 겁니다. 크기가. 제주얼도 여러분들 훔쳐 가지고 사전투표 수를 제주얼에 더해 준 겁니다. 서기포도 마찬가지고 조작 규모는 서기표가 가장 큰 겁니다. 한 번 보시게 되면 이 세 개 지역의 차익값의 평균치는 플러스 5%불당 국힘당은 마이너스 5%입니다. 가장 많은 폰을 훔친 데가 서기포입니다. 최대 4.47% 그리고 최소 3.37% 훔친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적게 훔친 데는 4.31% 최소 3.27%이죠. 두 개가 거의 제주 서기포하고 제주갑하고 훔친 거 하고 그다음에 가져간 거 거의 일치한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차익값 그래프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평균은 5%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딱 정리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요. 이게 이제 길게 늘어져 있는 데이터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힘드니까 두 개를 잘랐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제주갑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갑의 당일 투표는 더블당이 49% 국힘당이 43%입니다. 이게 가장 민심을 정직하게 반영한 득표율입니다. 그러면 모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득표수 조작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좀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을 보시게 되면 더블당은 당일이 49%인데 사전은 52%로 뻥튀기란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일이 43%인데 사전은 40%로 줄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보셔야 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전산 프로그램 조작의 모든 초점은 사전투표 득표율에 이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에 이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직한 민심 반영은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여기는 야세가 좀 강한 지역이네요. 제주갑은 49%를 52%로 뻥튀기를 해 주고 43%를 40%로 뭡니까 줄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특성이 모든 253개의 전국선거구에서 4.15 총선에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2017년 대선부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의 주범인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비원회가 범죄집단인 겁니다. 득표수로 이렇게 만져온 겁니다. 지금 다른 정거물은 4.15 총선거 관련해 다 인멸했습니다. 컴퓨터가 들어가고 나간 로그인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인멸했지만 선거관리비원회가 최종적으로 조작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이 자료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 자료 때문에 선거관리비원회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난 겁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이 선거부정의 소위 핵심은 바로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숫자 조작 가운데서도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또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덜미를 잡히는 겁니다. 이게 선관위주도 선거범죄의 실상을 가장 리얼하게 말해주는 정거물인 겁니다. 이런 일들을 아홉 번 해왔고 특별한 여러분들의 이변이 발생하지 않은 한 4월 10일 총선을 이렇게 조작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조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패배하는 거 아닌 게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간 겁니다. 사실에 대한 열망이 없는 그 사회는 고생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자료 이 분석 자료가 대단히 기중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전면 조사를 했기 때문에 3485개 여러분 어제 방송 중에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다루는 과정에서 조금 부실한 점이 있었는데 어제 한 번 더 여러분들 확인하는 의미에서 어제 다뤘던 세종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선거구에서 19개 읍면동을 여러분들 조사를 한 겁니다. 19개 읍면동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 겁니다. 이거는 뭐 그야말로 미친 그래프인 겁니다. 더블당은 19개에서 모두 다 플러스 값인데 평균 값 11.92%가 나온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0에 3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전 투표를 엄청나게 쑤셔 넣어준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쑤셔 넣어준 겁니다. 11.92% 국힘당은 평균값 차익값 평균값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0.53%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대략 2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의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22% 정도의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그래프는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더블당의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무려 11.92%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은 10.53% 차이 난다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 앞에서 대한민국의 통계학과 교수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그냥 미스테리 자체가 아니고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을 뜻하는 거죠. 이거는 양심의 문제가 아니고 양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현직 통계학과 교수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해 주는 경우가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제배하고는 통계학과 교수가 한 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이라는 문제 외에 대한민국의 소위 엘리트들의 직업준리나 직업의식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보통 문제 선거는 물론이고 나라의 여러분들 기본적인 정신이나 혼 자체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다 망쳐진 겁니다. 누구도 부정이나 불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차이입니다.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프. 키가 차지 않습니까. 이 좌우대칭의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을 2020년 4.15 총선만 한 것이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해왔기 때문에 정말 윤 대통령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외면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이 세종시를 이렇게 읍면동 아니고 선거구만 보게 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구만 보게 되면 이런 엄청난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세종의 사전빼기 당일이 이걸 숫자로 드러내게 되면 더블당은 여러분들 세종갑에서 세종에서 51% 더블당이 여기는 야당씨가 굉장히 강한 데네요. 더블당이 국힘이 40%인데 표를 얼마나 쑤셔넣는지 더블당은 사전을 57.21%를 만들어주고 국힘당은 40%에 36.24%를 만든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국힘당의 사전투표 득표를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더블당에 더해준 그런 작업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개딸이고 딸개고 간에 좌의고 우의고 간에 이걸 그냥 입을 다문다는 것은 그냥 짐승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한말에 나라가 망한 거가 국제정시에 얻었지만 지금은 나라가 있죠. 이렇게 사실을 뭉개는 그 죄가를 치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이 국힘당의 그런 공정선거특별위원회가 과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항상 의문을 갖고 보는 것은 그게 딴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숨줄인데 그걸 그 사람들이 내려놓겠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선관위가 목숨줄을 그래 그걸 목숨줄을 내놓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겠냐.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이 지금 노력을 하는데 잘 될 수 있을지. 여러분 이게 이제 투표관리관 도장은 인쇄도장을 사용할 뿐만 아니고 2020년도 4.15 총선 관련된 재검표 과정에서는 이 인쇄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는 과정에 수없이 많은 그런 조작 증거들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전국에 배포한 3,508개의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원본뿐만 아니고 그 원본을 가지고 뭡니까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실수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한국인들이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포토샵을 가지고 조작을 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왼쪽이 하만군입니다. 하만군. 하만군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이고 이게 오른쪽이 창원시 이미지 파일입니다. 창원시 이미지 파일인데 하만과 창원이 도장 색깔이 다르고 도장의 여러분들 그 인주 색깔들 다 규정이 되어 있을 건데 하만군과 창원시 성산구의 독특한 도장 모양은 같고 인쇄만 다른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하만군의 세 개를 딴 거고 밑에 창원시 성산구 세 개를 딴 건데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쇄 이름들 이 색깔이 다른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이것은 포토샵으로 만들인 도장 이미지입니다. 원본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가운데 글자만 바꾸는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꼭 포토샵이 아니더라도 엑셀로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포토샵을 조금이라도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발각이 다 된 겁니다. 이번에 도장에서 포토샵을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한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주에 대한 여러분들 그 규정이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관이 내부 규정으로 경상도 인주가 다르고 뭡니까 광주 광역시 인주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포토샵을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게 한국 사람이 포토샵을 했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화원 사전이 어땠습니까 화원 사전이 화원업 사전이지. 이건 한국인이 했냐 이야기죠. 한국 사람들이 화원하고 화원업을 구분을 못하냐 이야기죠. 그리고 색이 엄청나게 번짐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 끝에는 검정색의 이름들이 시간하게 묻어 있는 겁니다. 도장 테두리도 전혀 이름 고르지 못합니다. 이거는 오리오스 붙인 것 같다는 겁니다. 바탕이 무지개 색깔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한국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그 포토샵을 여러분들 오려 가지고 이걸 실제로 제작한 도장이라면 글자를 빼놓고 제작하는 경우가 과연 생길 수 있을까요 없죠. 도장집에 들으면 글자 이름 빼놓고 도장 만드는 그런 도장집이면 벌써 망했죠. 대한민국의 어떤 도장 제작업체가 글자 하나가 빠진 도장을 파는 곳이 있을까요. 이것은 틀림없는 포토샵 작업 실수라고 봅니다. 글씨를 쓸 때 글자 하나를 빼먹은 겁니다. 그러나 한국인이라면 글자가 빠진 것에 대해 금방 눈치를 채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한국인이라도 수많은 도장인민을 제조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화원읍이 아니고 화원사진에 여러분들 만드는 도장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짓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그냥 날려버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보시게 되면 숫자만 이 숫자만 특별히 뭡니까 예 고디그룹 이름들 주황색이 뚜렷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미친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이게 3,508개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투표관리관 도장이 모두 똑같이 숫자만 굵게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폰트에 따라서는 숫자만 굵게 나오는 폰트가 있습니다. 도장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폰트 선정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이 이름도 5, 6, 7, 5, 5, 6, 7, 1 이것만 여러분들 뚜렷한 겁니다. 포토샵 결과물이란 거죠. 사전투표소와 도장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도장을 만든 직원들은 한국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명 이름을 자음 모음 하나씩 틀리는 이유가 뭘까요 담당자에게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사전투표소와 도장이 다름 강림면을 김림면 이렇게 쓴 겁니다. 강남동을 강남동을 강남동 사전투표 도장 이름이 틀림 강남동 사전투표소 사전투표 도장 이름이 틀림 강남동을 강남동으로 인계동을 인재동으로 바꾸고 책가는 왜 이렇게 틀리죠 범짐 현상이 굉장히 심하고 에라 인간들아 청량동을 정량업으로 청량업을 정량업으로 용담명앙산성동 용암멘당산동 산성동인데 산동을 했는데 중국사람 등이 익숙한 숫자가 있는 산동 인체도장을 가지고 위조투표를 원하는 만큼 저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힘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고 그거를 그만두라고 하고 나라 꼴이 이렇게까지 타락을 한 겁니다. 아무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용 그게 이제 날인이 개인 도장 날인이 가능하면 그래도 조금 4월 10일 총선 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물 건너가게 되면 그러면 뭐 한동운이 뭡니까 크리넥스로 버려지고 윤 대통령 탄핵당하고 하는 것은 다음에 조금도 신기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다음 전개될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번에 4.15 총선 분석 자료를 제공한 제야 H님은 3,485개 읍면동을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 전체를 깔끔하게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 H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전국 253개 선거구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차이값 4.15 총선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차이값 그래프 253개가 수평축이고 수직축은 플러스 차이값 밑으로는 수직축은 마이너스 차이값입니다. 이거는 정말 길이길이 보존되어야 될 길이길이 보존되어야 될 정말 선관위 사전투표 득표 조작 결과치입니다. 광주 전북 전남을 포함을 안 하게 되면 이 전국이 플러스 12% 될까 나올 겁니다. 그러나 광주 전북 전남이 조작이 현재이 낮기 때문에 평균치를 크게 낮춘 겁니다. 그래서 차이값이 9.79%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9.39%입니다. 광주 전북 전남을 제외하게 되면 전국에서 평균적으로 25%를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광주 전북 전남이 포함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여러분들 약 한 20% 조작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0% 이렇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 조작규모가 나오는 거죠. 정말 예술품입니다. 좌우대칭에 거의 일치합니다. 좌우대칭이 왜 나오냐. 훔친 것만큼 더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차이값 밑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여러분 제가 이걸 절반으로 잘랐습니다. 잘라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서울 예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통상적으로 조작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서울은 플러스 12.56% 차이값이 국힘이 마이너스 11.7%입니다. 그럼 얼추 여러분들 얼마를 했는가 하니까 거의 25%대를 좀 조작을 한 겁니다. 11.78%를 뽑아. 그러니까 이렇게 10%대 여러분들 차이값이 나오면 그거는 100%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선관위가 전산 프로그램 가지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서울의 지역구 여러분 의석수는 49개인데 서울의 이런 49개 그런 선거구에서 최대 조작지는 15.79%고 최소 조작지는 플러스 9.71%인 거죠. 더불당이 가장 표를 많이 훔친 데는 15.79 가장 적게 훔친 데는 9.72인 겁니다. 국힘당이 가장 많이 빼앗긴 데가 15.04%를 빼앗겼고 최소가 8.05%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맹악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의 차이값 평균치 서울 12.56 부산 10.71 대구 8.34 인천 9.1 광주 2.71 거의 조작을 안 했다는 거죠. 몇 개 지역만 조작을 한 겁니다. 대전 10.5% 울산 플러스 10.89% 세종 플러스 11.86% 경기 10.89% 강원도 11.62% 충북 9.5% 모두 다 전국에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국힘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훔쳐 가지고 더불당하게 이동시킨 것이 평균값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경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충남 10.4% 플러스 10.46% 전북 4.31% 전남 4.85% 여기는 조작을 아주 적게 했습니다. 특별지역만 몇 군데만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는 몇 군데 선거구만 조작하고 나머지는 조작 안 했기 때문에 이 차이값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경북 플러스 6.5% 경남 8.78% 제주 9.78% 전국 평균 9.79%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 사이에 더불당 후보가 격차가 9.79%입니다. 이론적으로는 0에서 3%를 넘어 가야 되는 겁니다. 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산 조작의 가장 유력한 증거물인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정부 북도를 빼고 나면 그러면 전국 평균이 플러스 12.5%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호남의 평균은 3.67 비호남은 10.55가 나왔네요. 10.55 국힘에서 표를 훔쳐서 더불당이 가졌기 때문에 항상 국힘은 마이너스 값 더불당은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범죄 집단이고 사기꾼 집단이고 야바이 집단이고 내란제를 범한 자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통계자료가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도독질한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래프로 드러나고 숫자로 다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는 3500 3485개 읍면동 선관위가 발표하는 가장 기초자료를 이런 대상으로 해서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 득표수 조작을 세상에 공개 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훔치게 도망가겠습니까 이거를 윤 대통령이 입을 담으시는 겁니다. 이거를 한동훈 여름 비대위원장 이 입을 담으는 겁니다. 내가 윤 대통령 참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비상대책위원장님 정말 잘생겼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똑똑하십니다. 역시 서울법대를 나오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국힘의 국회의원님들 정말 장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인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 조재현 천대엽 이동헌 민유수 김상한 대한민국 검찰들 대한민국 경찰들 대한민국의 식자층들 김대중 전주필님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우리 김대중 전주필님 이렇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그냥 공박사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건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조가 될 겁니다. 세상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넘어가서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이거를 대한민국의 식자층과 엘리트들이 침묵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선거 사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너무나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건의 경중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다르는 겁니다. 이것을 침묵하는 사람은 그냥 똥 밟았으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나 나는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을 몰락시키는 방아시의 역할이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 양반 또 떠두네 이렇게 정도가 나오지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이렇게 이야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니 콩 박사님 좀 그냥 적당히 합시다. 대통령도 무슨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수는 무슨 수가 있겠냐 내일 모레 총선인데 총선점은 끝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면 그냥 똥 밟은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나라가 여러분들 골로 가 가지고 다음에 모든 부분이 망가진 데는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건 다음에 일이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본래 여러분들 눈앞에 이익이 이런 급급하지 먼 여러분들 이익은 별로 고려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번에 제이아 h님이 제공하신 겁니다. 야 이 도둑놈들아 선거를 이렇게 도둑질을 다 했는데 어떻게 입을 그렇게 닥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인간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또 여러분들 뭐죠 이거는 이거는 제가 가만히 계시 보시죠 이거는 전국 선거구별 당일 대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차이고 이거는 같은 자료 같네 12.56 11.86 같은 자료네 이거를 이거를 좀 잘랐습니다. 이렇게 앞부분만 앞부분만 잘란 자료네 이 앞부분은 앞부분만 이렇게 잘라가지라면 더 크게 보시라고 서울 부산 참 제이아 h님이 고맙게 여러분 서울 평균값 12.56 부산 10.71 대구 8.34 2.97 광주 2.7 대한민국 부정선거로부터 상당히 예외적인 지역의 호남권입니다. 광주 광역 지역에는 뭐 그냥 나오면 다 이기니까 크게 조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전 10.5 울산 10.89 플러스 10.89 세종 플러스 11.86 경기 10.89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 비해가 사전투표가 이만큼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전투표 득표수를 선관위가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12.56%나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12.56%를 이렇게 집어넣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2020년 4.15 총선은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표를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블 민주당 후보안께 더해줬습니다. 여기 서울은 12.56%만큼 미래통합당 후보안께 도덕질을 해가지고 더블당 후보안께 12.56%만큼 더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떻게 도덕질했습니까 미래통합국민의힘 후보한테 표를 훔치지 않고 더 여름 선진화된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아무도 사전투표 선거인 명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것 컴퓨터상으로. 그거의 이름이 통합선거인 명부입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가지고 사전투표의 실제로 15%대 선거인 수 100명 가운데 15명 수준 15%가 이름될 사전투표에 참가했는데 그걸 22%로 뻥튀기해서 발표하고 그 차액만큼 사전투표율을 7.49%를 뻥튀기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 자수로 3만7,453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진겨냐 않게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사용한 상대방의 사전투표특보수 도덕질하기 방법을 그만두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신종 사전투표특보수 조작방법을 선을 보인 겁니다. 그게 바로 통합선거인명부 위변조를 통해서 위조투표자를 만드는 이른바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는 방법을 도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를 이렇게 준 겁니다. 전부를 주고 자면 그래프나 이런 것이 차이값이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도 이름들 발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더 선진화되고 깔끔하고 위험부담이 적은 방법이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사전투표일 뻥튀기 방법입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보다도 뻥튀기해서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쑤셔넣어 주는 방법이 훨씬 선진화된 방법이죠. 그 방법을 4월 10일 총선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해도 다 침묵할 겁니다. 그래서 망하겠죠. 지금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위조 투표제조를 막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관철시키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저도 노력을 했고 했지만 한번 두고 보죠. 그러나 저는 그게 선거관리변의 사람들이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그동안의 선거 부정을 모두 다 덮을 수 있는 최후의 일전이 바로 4월 10일 총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순순하게 사전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어서 투표용지 투표지를 위조하는 것을 그렇게 협조 안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방송 마지막 방송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양보하겠습니까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이게 2020년 4.15 총선 결과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해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추정을 해보게 되면 국힘당이 원래 127석을 얻었는데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경합지역 40군데에서 이런 다 표를 조작해가지고 실제로 국힘당의 의석수를 87석으로 줄였거든요. 이게 전산조작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입니다. 그것을 제야 H님이 다 분석해가지고 253개 선거국 3485개 읍면동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까발리긴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한쪽은 감소시키고 한쪽은 증가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조작을 해서 40석을 거의 도덕질한 겁니다. 그 도덕질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그 도덕질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큰 도구가 바로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투표관리관 인시의 도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거를 지금 이 국힘당의 공정선거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마련이 돼가지고 노력을 해서 한 두 달 사이에 11월 달에 출범해가지고 김상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고치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문제가 남은 거 아닙니까 투표관리관 이거를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이게 어떻게 잘못됐네 이제 좀 됐네 투표관리관 이제 도장 투표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만 이제 마지막으로 쟁점이 남았는데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가지고 김상훈 위원장하고 이만희 사무총장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이번 총선에 찍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달라 선관위가 제도개선해서 지금 한 10일 정도 남았겠네요 그걸 가져와달라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가져오겠냐 이야기 이제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김상훈 위원장뿐만 아니고 이만희 위원이라든지 정점식 위원이라든지 김용판 위원 이런 분들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에 좀 전화도 하시고 글도 남기시고 해가지고 힘을 실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도 이제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선거에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크게 척을 져서는 안 되는 입장이죠 물론 김상훈 위원장이나 이만희 위원 같은 경우는 조작을 하더라도 당선될 수 있는 경북에 속해 있으니까 좀 나은데 조은희 위원도 괜찮고 전복민 위원도 괜찮고 여기에 유상범 위원 빼고는 모든 분들이 공천을 받으면 당선 안정권에 있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좀 빡세게 싸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애국심을 가질 수 있겠냐 이야기죠 이 위원들이 여러분만큼 목숨 걸고 이 문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열의가 있겠냐 이야기죠 이분들을 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거를 제가 한번 거론하는 겁니다 정치판에 계속 있어야 되고 선거는 계속 이겨야 되는 겁니다 선거는 이겨야 되는데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들 선관위가 빡세게 싸워가지고 선관위가 저렇게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일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선관위하고 여러분들 완전히 대척점에 써가지고 싸워야 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렇게 밝게 보지 않는 것이 여러분 학문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는 항상 본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열망 같은 게 포함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못 미래를 전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여러분들 전망할 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론이거든 이론 학문적으로 검증받은 이론이 미래를 전망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선관위는 그냥 목숨 걸고 반대할 겁니다 왜 본인들의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까 4월 10일 날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으면 2017년 대승부터 시작해서 2023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거나 사나 덮어야 되는 겁니다 덮기 위해서는 국힘당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투표관리관 인쇄도장을 계속 써가지고 위조투표지 투입하고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덮기 위해서 조작해야 4월 10일 날 조작해야 조직 전체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힘의 여러분들 공정선거특별위원회 가운데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고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자신의 사적이건 제쳐놓고 뭡니까 그거를 관철하기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겠냐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으로는 있었으면 좋겠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론이 공유제의 비극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모두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케어하지 않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시키는 것이 내 이익의 전적으로 기속이 되면 그거를 여러분들 노력해야 내 이익의 전적으로 기속이 되면 목숨 걸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마치 무슨 투자를 할 때 막 목숨 걸고 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목숨을 걸더라도 모두가 이익을 나누어 갖게 되면 아무도 노력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그런 겁니다 공평원한 사람이 아무리 외치더라도 너는 죽어라 나는 그냥 이익만 누리겠다 안 되면 뭐 같이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식인 겁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대다수가 그런 겁니다 공유제인 겁니다 공유제 체제가 이런 몰락을 해가지고 고통이 오더라도 다 나누어 가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본인이 목숨 걸고 나서 가지 뭡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관철시켜서 나라가 망한 걸 막아야겠다 안 하는 겁니다 의인이 없는 겁니다 이익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의 행위에 대한 결과물이 개인에게 여러분 기속되지 않을 때는 누구도 목숨 안 건다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그거를 선거 부정 세력들은 정확하게 관파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체제를 먹는 겁니다 그냥 그 목숨을 걸 수 있는 마지막에 최고의 자리에 대통령이 계신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분부터가 목숨 걸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주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경제학이나 격려학에 여러분들 충분히 검증받은 이론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근절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노예인 신분으로 여러분들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 전망할 때 학자들이 찾아내 놓은 여러분들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철두철미학이름 선거 부정 문제는 공유제의 비극에 속하는 겁니다 누구도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본인한테 이익이 기속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골로 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아무도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대다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 나는 내 양심상 나라도 이렇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러나 대다수는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안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안 하고 국힘도 안 하고 일반 국민도 안 하고 경찰도 안 하고 검찰도 안 하고 다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의 현실인 겁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분 한계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이 무임성차 문제를 가지고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모두가 무임성차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도 누구도 선거 부정 문제를 막는데 비용을 치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거창하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동원하지 않더라도 누구도 여러분들 비용을 치르지 않고 그냥 밥만 퍼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공정선거특위위원이 선관위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데 본인이 뭡니까 결사적으로 이런 전투를 해가지고 그걸 얻어내겠냐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모두가 무임성차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제 주변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알면서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 이야기했죠 망할 땐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 모두가 공짜 점심만 원하는 겁니다 그거를 선거 사기 세력들과 586 운동권들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겁니다 배가 좀 부른 한국 국민들은 전 다 돼야 되지 않는다 이거를 여러분들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을 통해서 학자들이 검증한 이론을 가지고 선거 부정의 해결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가 한번 전망해보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건이 터져가지고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 여러분 전형적인 문제가 주인 대리인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책임을 내고 정신없이름 생업을 위하기 노력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선관위의 권한을 위임해 줬더만 다 도덕질한 겁니다 지이익을 챙긴 겁니다 주인의 이익과 대리인의 이익이 틀린 겁니다 국민의 이익과 뭡니까 공직기관의 이익이 틀린 겁니다 책임 세가 빠지 이래서 이러면 내가 선거관리 중립주를 했더만 온통 선거를 사기를 친 겁니다 선관위의 여러분들 핵심 세력들이 그냥 대리인의 주인의 이익과 관계 지이익을 추구해버린 겁니다 윤 대통령을 뭡니까 여러 가지 지지 에 가요 대통령을 뽑았더만 주인 국민의 이익과 전혀 반하게 대리인 대통령이 지이익을 극대화시켜버린 겁니다 난 모르겠다 난 대통령 해먹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대법관들 함께 공정한 재판 해달라고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했는데 대법관들이 뭡니까 다 지이익 이익들은 뭡니까 선거 부정을 깔아뭉겨버린 겁니다 주인의 이익은 아랑굴 없고 다 대리인들이 지이익만 다 챙긴 겁니다 경찰 보고 파주월 20장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는 것이 안 나왔으니까 그걸 했더만 다 깔아뭉 견 겁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내가 경찰에게 주었더만 국민인 주인 이익과 관계없이 대리인이 지이익 을 다 추구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개판인 겁니다 그러나 그 개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옳은 일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주인 대리인 문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한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해소가 되겠지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 말씀드린 공유죄의 비극 무임 승차 문제 주인 대리인 문제라는 아주 오랜 기간 경제경영학계에서 이런 검증받은 이론에 바탕을 두게 되면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이 돼 가지고 나라의 체제가 바뀌고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길을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문제를 제가 역설하지만 그 문제를 두고 와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꺼지기 직전에 이런 불꽃이다고 생각해서는 그 불을 피우기 위해서 이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검증받은 이론의 바탕을 두면 모두가 다 그냥 두더지가 돼버린 사회가 된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냥 들찌처럼 돼버린 겁니다 다 땅으로 숨어버린 겁니다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때 이러면 땅 위로 놓으면 되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나라를 테이크 오버 하겠죠 지식인으로서 그런 문제를 그냥 경고하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장애투쟁하라 뭘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사실을 알리는 것만 해도 그냥 풀입니다 풀 그냥 더 이상 할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이것만 하는 것만 하더라면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는 겁니다 내보고 뭐죠 장애투쟁도 하고 무슨 뭐죠 고소고발도 하고 진짜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 여러분들 전부를 걸고 이 일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인데 당신이 장애투쟁도 하고 뭐 투쟁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 진짜 내가 볼 때는 제정신 사람이 아닌 겁니다 모두가 다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들은 그런 여러분들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읽고 있기 때문에 그냥 테이크 오버 하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의 내용은 또 이변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이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지금 관점은 뭐 누구도 이렇게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생활 속에서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네요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이렇게 이제 파헤친 이 책이 나온 데는 제야 전문가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뭐 그래도 이렇게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또 밝혀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동검자 시리즈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또 5시에 어김없이 새로운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